자 그 다음 지문 볼게요. 이 지문은 조금 이해하기에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같이 봅시다. Our beliefs about emotion.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생각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는 감정에 대한 생각은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자 그러니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what is,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그 중에서 이 비동사는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있다는 존재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존재하는가를 describe, 설명할 뿐만 아니라 기술할 뿐만 아니라 whether in fact, 사실에서건 혹은 신화에서건 갑자기 신화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든 현재에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다는 실제에서이든 아니면 우리의 상상에서이든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석하면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무슨 감정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또한 prescribe, 규정합니다. 무엇이 should be 존재해야 되는지 or should not be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 그래서 you should not laugh during a funeral 너는 장례식 동안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예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for example 이런 게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웃음이라는 그러니까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역할 첫 번째가 나왔어. 무엇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가 장례식 동안에는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랑 관련된 거야. should not be 자 이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regulating how we respond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규제하는 것에 더하여 규제하는 것에 더하여 이게 이제 장례식 동안 웃으면 안 된다. 이거에 더하여 many rules also have an enabling function 자 enabling 오른쪽에 정리해 줬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라는 뜻이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to illustrate with a non-emotional example 자 비감정적인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해 보자면 이 투부정사는 조건의 투부정사야. 자 부사적 용법 중에서 조건 뭐뭐 하자면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 없는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란 얘기야 자 rules of grammar regulate how a person speaks properly 이 문법의 규칙이 규제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올바르게 말해야 하는지를 규제합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영어 문법 이런 거 할 때 야 거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거기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거기는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문법의 규칙이 사람이 그 적절하게 말하는 어떻게 적절하게 말해야 하는지를 규제합니다. 자 more fundamentally 더 근본적으로는 they help constitute 자 그것들은 이 할프 동사는 특이하게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에서 투가 생략될 수 있는 유일한 동사지 그래서 they help constitute 그것들은 여기서 they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구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한다는 얘기는 만들다 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언어를 명사 뒤에서는 꾸며야 되겠죠? is spoken 말하여지는 이 언어를 구성하는 걸 즉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에 따라서 주어동사 목적어 나오는 그 순서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단어를 배열하면 문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돕습니다. 자 without the rules of English grammar 그래서 영어 문법의 규정 없이는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 영어 언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나서 문법 열심히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B에 들어갈 내용은 그러면 일단 for example 중에 however는 아니고 thus 따라서 가 어울리겠네요. 자 similarly 비슷하게 without the rules of anger 자 이 분노의 그 법 이 법칙 규정이나 법칙이나 자 이 분노라는 것의 규정 없이는 법칙 없이는 say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는 say는 말하자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말하자면 자 이거 없이는 there would be no anger 분화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only unclear expressions of rage and frustration 오직 불분명한 표현 이 분노와 불만의 좌절에 오직 불분명한 표현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 문법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헷갈리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해 보면 특정한 감정 여기서는 분노였었죠. 이 특정한 감정 의 정의를 내려준다. 라는 얘기야. 결국은 여기 이 뒷부분서부터의 여기 many rules also 여기 enabling function 있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 이라고 지격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결국은 어떤 특정한 감정 슬픔이란 게 무엇인가 분노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를 내려준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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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에 정의를 내려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고 분노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영어의 규칙이 문법의 규칙이 그러니까 영어를 표현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특정한 감정을 어떤 표현하는 방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다 슬픔은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기쁨은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야. 언제 어떤 감정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게 그 두 개로 구성된다는 거지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조금 지문의 내용이 어려웠어.